네 광엽 앵두금 승부 분석소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다이아몬드 시중에서 열 처리하고 또 방사선 피복을 입힌 처리를 한 부분의 내용을 지금 과학 6000배에서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대물렌즈 20배를 쓴 거고요. 그런데 와 멋있죠. 블랙다이아몬드의 처리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것이 클리어하게 저희는 바로 판독이 30초 만에 이루어집니다. 이상 광엽 앵두금 승부 분석소였습니다.